문제! 들려주세요! 네가 그의 마음에 줬던 상처가 이제 겨우 사라지고 있는데 너는 이러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 마 그의 사랑받을 자격 넌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넌 그를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 안을래 비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비비... 비비... 비비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 힌트, 힌트! 힌트, 힌트! 몇 번 말하시는데 힌트를 빌어야 돼 힌트! 빨리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비비가 왜 맞춰야 돼? 알아야 돼? 그건 또 사연이 있습니다 윤미래 씨가 속한 그룹입니다 윤미래 씨! 비비 소속사 사장님이 윤미래 씨 샤오 타샤니네. 아유, 타샤니네. 나래. 타샤니. 경고.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타샤니 경고. 야스태 벌벅. 경고. 야스태 벌벅. 컴온. 컴온. 마이크 볼륨업. 같이 나가. 노래 볼륨업. 같이 나가. 노래 볼륨업.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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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소중하다. 소중해. 그냥 그대로 나가잖아. 그만해. 그만. 그만. 아. 그럼 서울역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동현이 형이. 뚫는 거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떤 거 좋아하세요? 딸기. 아니, 이거 합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왜. 굿슿슿 할 필요 없어요. 타샤니 경고였고요. 편하게 한 번 드셔보세요. 누구 쫓기는 거야? 뒤에 누구 안 쫓아와요? 왜 그래. 뒤를 왜 봐요. 포크를 들고 있는 게 너무... 포크를 들고 있는 게. 포크가 안 어울리네. 어, 조심 조심 조심. 딸기 씨 하나 아 시원하지 뭐 너무 고급지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상큼하고 거지는 취미생활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가 곁에 있는데도 너이기를 바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짐을 해봐도 널 향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난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박진영 여자가 있는데 90% 정답 신, 신, 됐다 박진영 난 여자가 있는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볼륨, 볼륨owym 예 뭐라구요? 아이 렛츠 오호 희 오오오 savez 학랑 이완란 정답입니다 이야 두 번 2등으로 맞춰냅니다 다 고를 수 있어요 아 난 여자 우리 신도현 씨를 망고 선택합니다 집중하고 있으면 주소 맞게 됩니다 갑니다 청하 씨를 위에서 준비했습니다 플레이 나왔어 She got a booty like a cadilla booty like a cadilla but I can send you into overdrive BB 끝 오 BB가 뺏어 갑니다 개들락? 그.. 백뱅뱅? 누구의 백뱅뱅이냐면 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침착해요 많아 많아 제시, 제이 그리고요 니키 미나시 그리고요 아리아나 그란디 하네 아리아나 그란디 하네 실패 제시, 제이 실패 청하 청하 가져간다 야 이 표정 봐 팝송이 나와 청하 이날을 기다렸다 어? 인사를 갑자기 합니다 인사를 데시 제이 니키 미나지 아리아나 그란디 뱅뱅 아! 두 번이요? 네 아 그렇다 뱅뱅이다 청하 뱅뱅이다 나오세요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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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어때요? 맛있어요. 엄청 달지 않아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망고는 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딸기가 더 나아요. 오늘따라 솔직하시네요. 딸기가 신선해. 딸기가 신선해. 들려주세요. 지글지글 불꽃처럼 뜨거워져 핫핫. 빙글빙글 어지러워 눈이 부셔. 요마 요마. 러바 러바. 비비 빨릅니다. 비비. 어떤 노래입니까? 비비. 지글지글 짝짝. 자 천천히. 잠깐만. 비비.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야. 세 번 맞아요? 두 번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야. 태연. 태연. 티아라 야. 한 번이요? 아니 한 번.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 두 번이요? 아니 세. 아니 정답인지 왜. 아니 그걸 이제 얘기할 건데. 과일. 정확히. 야야야. 세 번 야야야야. 세 번 야야야야. 죄송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왜 하나 샀야야. 고인 두 Stella. 고인 두 помог aware. 정답은 아닌덮아지마! 한 번 더. 몰래 말하 defect 일 nose. 컷. 잘 그러다. 해놔기 네. 셧 Election basketball hop. 조금 burnout 수 있나요? 이거 배워야 돼! 자신감 배우는 자신감! 자신감 배우는 자신감! 이거 배워야 돼! 기대야, 기대! 딸기로 가져갑니다! 한정반! 모든 멤버들이 원했던 딸기 솔드아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네 자, 이렇게 돼서 신동 씨가 가장 좋아했던 망고 아직 두 개 남아있고요 포도로 간다 맛있게 먹는다 본받아야죠 우리가 나래랑 입 크기가 다르네 한입에 먹는 거 맛있어 천사같아 천사같다 다시 천사같다 다음 가사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플레이! 남자들의 뻔한 가식 드롭이 억소리나는 그 사치 키! 스톱 이거 알아요? 물어보기 물어보면 안됩니다 청아는 안 가르쳐줬어요 청아는 안 가르쳐줬어요 어차피 나밖에 못 맞힌거 가로열고 여자 가로닫고 아이들 슈퍼레이디 치즈라고 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시키죠 과열됐습니다 조금만 침적해 주시고 난 괴로운 침냐고 천사같아 네 어 어 어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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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허 어허야 승헌 나 하나 멋있는거 진짜 너무 잘해 폼이 올랐어요 진짜 잘한다 하나 둘 셋 자기 턱을 추웠다 파래할 때는 이중턱 나가는거같아 이중턱 이중턱 김동훈세원 갑니다 나오자마자 누가 빨리 이름이야 이거 중요해요 틀려 주세요 답답해 또 갑갑해 나 어떡해야 너를 이해 시킬 수가 있을지 나 어떡해야 너를 이해 시킬 수가 있을지 나 어떡해야 너를 이해 시킬 수가 있을지 답답해 도연 됐어 갑갑해 진우션 말해줘 진우 앤션이요? 정확히 얘기해 다시 진우션 말해줘 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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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써봐 엄마 엄마 아까 왠처럼 써보라고 써봐 형 말해 조 조 저도 애기 아빠입니다 이 정도는 알죠 아니 나 쓰달라고요 에르벨 에르벨 애기 셋에 한글을 가르쳐주는 아빠예요 노래 제목이 헷갈리니까 당연히 한글은 알죠 진우점부터 진우점부터 형 애기들이 보고 있어 진우점부터 진우선 진우선 선의 주원지 존지 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션이죠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조 말해줘 어? 어? 진짜? 말해줘 주워 말해줘 션이잖아 션 두 개 저도 두 개 이건 한글이 있나요? 말해줘 이거 알죠 5 4 아니 아니 이건 한글이 있나요? 말해줘 이거예요? 말해줘 알죠 이거 너무 쉽잖아 준비해주세요 이거 어렸을 때 랩도 다 외웠어요 준비해주세요 이거 어렸을 때 랩도 다 외웠어요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랩도 다 외웠어요 랩도 다 외웠어 어렸을 때 노래방으로 갑니다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해 너 항상 얼굴이고 인생을 너의 마음대로 마 제압하니 발효대로 마 제압하니 발효하니 이제는 그만 난 생각보다 넌 사랑인 거야 다짐을 자꾸 밟아 너의 의심 안 펴소도 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난 너에게 내 안에 속겠어 근데 뭘 어떻게 나도 이상하겠어 나 이제 말아주면 좋겠어 또 갑갑해 또 갑갑해 나 어떻게 너를 이해 시킬 수가 있을지 늘 그렇게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심각해 네 사랑을 왜 약속했어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겠어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겠어 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에 바보소에 나 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에 바보소에 나 이제 바로 부족했어 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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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마이크 올렸는지 올렸는데 왜 말해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퇴악해 퇴악해 준비 준비해 준비해 잘 보였죠 생각해 봐 그댈 다시 돌아봐 너무나도 가슴 뛰는 그대 기억해 봐 너무나도 가슴 뛰는 그대 기억해 봐 너의 하루 나오미라 이루만수 오늘은 거쳐서 너에게 빠져버린 얘기든 그런 거쳐서 너에게 빠져버린 얘기든 하루 나라 하는 걸 생각밖에 돼 돌샤서 언제 멀쩡해냐 그랬다 돌샤서 언제 멀쩡해냐 그랬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진짜 본인 잘난 척 하려고 나 좀 하려고 그랬더니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이걸 다 외웠네요 어렸을 때 다 외웠어, 이거 어렸을 때 다 외웠어, 이거 오... 목이 잠겼어 목이 잠겼어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되면 형, 일어나 다음부터 저거 오랜만에 못 먹는 거야 탱구를 위한 탱구 탱구를 위한 오케이 저거다, 저거다 소녀시대 내꺼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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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 두 마디 듣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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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커 버스커 벚꽃 엔디 어? 다시 한 번 들어볼게 뭐라고요? 아, 그대여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벚꽃 쓸 줄 알아? 너 써봐 너 대학 나왔어 나 4년 전에 써봐 여러분, 진정하시고 벚꽃 헷갈려 진정하시고 알았어요 써보세요 써봐 밑에 복잡한 거 들어있다 앞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시옷인지 3 갑자기 헷갈리네 2 어? 어? 의자 아니야? 유자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뾱꽃이야 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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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딩 뾱이에요? 어? 애매한데? 좀 치읓 아니야 치읓? 이거 애매한데? 살짝 올라와 있는데 치의 씨 전화에서 좀 올라와 있잖아요 아, 그만해 아니, 좀 올라와 어, 이거 맞잖아, 이거 방송에서 화낸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화내 흘려퍼진 이 거리들 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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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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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실패가 나오네 이거 정현이 형도 벚꽃 갑자기 써놨는데 연습했나 봐요 보고 갑시다 김동현의 바스판 오픈 됐어요 예, 형 아니, 이런 이거 발음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해가 나가면서 이렇게 네 분이 남아있습니다. 세윤이 형은 나갈 것 같고 다음 아무래도 그대요. 탱구를 위한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딱 탱구의 모습입니다. 탱구의 모습입니다. 들려주세요.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은 것은 너니까 살랑살랑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 붉게 타버려진 너와 나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태연! 지수. 꽃. 꽃 써야 돼. 누구 자요? 꽃 써야 돼. 꽃 써야 돼. 꽃 써야 돼. 꽃 아니야 꽃. 꽃. 캐릭터 아니라도 자꾸.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요새. 너 이러고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이야. 꽃.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정확히 제목 뭐라고요? 지수. 꽃.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꽃 있어요? 꽃 하나? 꽃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앞에 있어. 여기 있어요. 지수. 꽃 하나 준비해 주시고. 고. 간다, 간다. 간다. 어허허.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빨리 빨리 빨리. 어 뭐야. 어 뭐야. 결국. 어. 어. 어 총단. 어 총단. 어 총단. 정답입니다. 아 최고의 선수 역시. 역시 탱구. 아. 탱이가. 봉두 봉투 열려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탱구. 탱구. 멋진 퍼포먼스 감사해요. 좀 약합니다. 요 지금 게임에. 들려. 주세요. 굿. 오 사랑한 사람이여.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사실 그대 있으므로. 사실 그대 있으므로. 힘겨운 날들을 감겨왔음에. 세연. 세연. 세연 이런 거 강해요. 아 이거는. 옛날 노래 강해. 가만있어 봐. 김광진 편지. 됐어. 이거 된 거야. 김광진 편지요? 김광진 편지요? 김광진 편지요? 김광진 편지. 여기까지. 한우 씨. 한우 씨. 한우 씨.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봉. 맞네. 마지막 엔딩.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다른 분이. BBC가 불러줘야지. BBC가 불러줘야지. BBC가. 이 노래를 또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니. 옆에 있어줘야지. BBC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 너무 좋아. 음악. 주세요. 진짜 멋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려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 인물들 이별로 받아 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맘 다칠까 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 불러서 부를 수 있었나 봐요. 아, 이거 부를 수 있었나 봐요. 아, 이거 다 크고 부르니까 안 되네요. 이제는 안 되네요. 네, 와. 어떻게 불렀지, 이거를?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저는 무슨 생각만 받게 됩니다. 그리움은 점점 모여서 기억들은 너를 만들고 추억들은 별자리처럼 꿈을 꾸는 나를 비추죠. 아, 뭐지? 네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까요? 네가 너무 좋아 누구보다 좋아 누구보다 좋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할래요 언제까지나 락 유어 바디아이 세이 락 유어 바디아이 세이 락 유어 바디아이 세이 락 유어 바디아이 세이 스톱 가다 가다 정답 정답 카라의 라큐 뭐라고요? 카라의 라큐? 그런거야? 정답입니다. 와우 정답입니다. 와우 너무 안어울리는 노래를 나오세요. 볼류보, 볼류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락 유어 바디아이 세이 락 유어 바디아이 세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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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샷, 샷 정답입니다. 그게 전형적인 발라드춤이거든요. 발라드춤 1위는 동아웃 끝입니다. 동아웃 끝 동아웃 끝 꽤 큰데 이거? 그리고 잼 위에 사과도 있죠? 네 그렇죠, 우유 딱 하다 가든지 말든지 맛있습니다. 빨리 드세요 아, 빨리 드세요 맛있습니다. 빨리 드세요 자, 다음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플레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봐 눈 한번 비비고 자세히 좀 바라봐 생김새 하나하나 난 꽤나 괜찮아 이츠 오케이 자유로운 척 매여있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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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에요. 신입니다. 화사 뭐야? I love my body 진짜? 진짜야?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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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 안녕! 아니, 어떻게, 어떻게 와, 정답! 와, 정답! 이걸 어떻게 알아? 자기 실력으로 우와! 이걸 어떻게 알아? 화사람 촬영을 하는데 그전에 화사 거 뮤직비디오 보고 뭐 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플레이 내게 주문을 걸어봐 I'm like a supervisor 널 통제하는 카이저 내게서 버텨 김민서! 김민서!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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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잠시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아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카다 카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정답입니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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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y Now 이제 알았어요, 석훈이 형이 춤을 개 잘 추는 편이란 거에요 진짜 잘 추는 거에요 발라드 치기 잘 때리더네 형 춤이 아이돌처럼 추신 완전 선이 아이돌처럼 발라드 친구들보다 선이 좀 다르긴 하죠 충전이 좋더라 글라스 글라스 가사 들려 주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있니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말을 못하니 말을 하면 혹시 내가 그만 울어버릴까봐 못하는 말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 먼저 왔어요 Q 오케이 B 정답 B 정답 자 지금 탱구 준비하고 있고요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실패 Q Q 안녕이랑 말 대신 실패하니라 정답입니다 아 아 뭐냐고 그瑞호 네 아 아 성공! 무조건 먹어야 돼, 잼스콩. 잼스콩. 이제 먹어야 돼. 주세요.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 했더니 머리를 쓰다듬네요.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될 건 간에 정답! 정답 안 됩니다. 이름 외쳐야 됩니다. 이석훈. 아,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나니? 아...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여자라니까. 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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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쳐. 내쳐인데 언제 가져갔어? 이거 내쳐인데. 내가 하대 형한테 쓰려고 갖고 왔는데. 내 여자라니까. 내 여자라니까. 철단입니다. 내 여자라니까. 내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나는.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태어낍니다. 나는 스수틀 대 혼자서. 나는 which.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 마 누나는 내게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까문다고 하지 마 누나는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뭘 하든지 그냥 기다릴 뿐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는 느끼도록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는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내 여자 내 여자 내 여자 내 여자 고맙습니다 성공 좋아 좋아 아니 형 애들 진짜 코러스했어 좋아 좋아 상관갑니다 아 이 노래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큐 에브리모닝 울린 빕빕빕빕 소리 킵 킵 귀에 귀에 태현 위켄드 천장입니다 맞나 이번엔 좀 맞나? 간다 그래 이거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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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낮다 키가 낮다 더 잘 얇게 we can go 1 2 2 3 2 2 2 2 3 2 3 2 2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샘분들 5명 남아있습니다 다음 플레이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이거 새똥구리 노래인데? 새똥구리? 나 온 줄 알겠다 넉살 카더가든 나무? 나무? 실패 카더가든이 틀린 거예요? 아니야 카더가든이... 전체 다 틀렸습니다 아니네 카더가든이 참여한 분 맞아요 근데 카더가든은 노래가 아닙니다 카더가든과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맞혔잖아요 하나 더 드려요 아니, 아니야 펑기맨 펑기맨 펑고 어? 펑고? 50% 준다 아, 진짜? 아, 진짜? 나무? 실패 아, 그러니까 뭐나무 뭐나무? 50% 준다 영어입니다 영어 오케이 휘고 휘톤치드 실패 아래, 아래 펑고, 트리 실패.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하울린도 배우 이름과 비슷하죠. 나래, 나래. 혀고, 톰크루즈. 한국을 사랑해. 스타트 정답. 톰. 넉살! 넉살 발랐어요. 나거 톰보이. 뭐라고요? 톰보이. 톰보이. 천호입니다.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플레이. 사랑이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익히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아니야, 바꾸지 마, 바꾸지 마, 바꾸지 마. 난 지금 행복해. 그냥 계속 불러. 그래서 불안해. 폭풍 전 바다는. 좋다. 늘 고요하니께. 뭐야, 이게. 나 한잔, 나도. 가자, 가자. 이러다 둘 다 죽이겠어. 해줘, 해줘. 해줘. 간다. 나는 사랑을 응원해.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아아... 미쳤어, 진짜. 다 같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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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수 부탁드립니다. 아아... 아아... 예측, 예측. 아, 예측. 이제 김민석 씨가 노래할 때 좋다. 그 예측 맞는지. 가사 플레이.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저기요. 가사가 웃기고 앉아있네요. 웃기고 앉아있네요. 김민석 선물. 대단하다. 웃기고 앉아있네요. 무슨 사랑이 장난이니. 왜 자꾸만 맘대로 하는데. 니가 뭐 그리 잘났는데. 내 맘 아프게 하니. 헛소린 집어치울래. 아이필소 쿨. 쿨. 아이필소 쿨. 나를. 나를 됐어, 나를 됐어. 시스타. 오케이. 소쿨. 됐다. 시스타인지 시스타인지. 소쿨인지 소쿨인지. 앨범에 담긴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타 소쿨. 시. 시. 싱슛은 없다. 소쿨. 둘 다 없다. 소쿨. 소쿨. 시작해. 시작해. 왜요? 동현. 시스타 소쿨. 그러면 그거 적대응답으로 가능해요. 시작. 시스타 소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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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타 소쿨. 오. 오케이. 1단계 성공. 1단계 성공. 2단계 갑니다. 무슨 1단계. 어떤 시, 어떤 시 갑니다. 이렇게 여유 있어요. 시작. 시안타게 시. 스. 스노우보드에 스. 타. 타잔에 타. 오. 쏘. 내기 형 진짜 착하니까. 쏘. 쏘가리에 쏘. 쏘가리에 쏘. 어렵게 지금 잡아냅니다. 이제 쿨 하나만 하면 성공이에요. 쿨. 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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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2단계 성공. 진짜. 2단계. 몇 단계가 있어? 몇 단계가 있어? 이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위스타 소쿨이 총 몇 글자입니까? 5글자. 저희 놀토가 오늘 284회입니다. 5 곱하기 284회입니다. 5 곱하기 284회입니다. 5 곱하기 284회. 잘한다. 1분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제가 단수를 잘하죠. 1분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제가 수학 경시대 출신인데. 제가 수학 경시대 출신인데. 200 몇 회? 284 곱하기 5. 어렵다. 1분이나 바꿔. 1분이나. 1분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3단계 최종. 승리. 승리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3단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좋은 회원님. 결승자. 플레이. 고마워요. 이런 날. 믿고 기다려준 그대. 마이 러블. 미안하단 말보다 먼저. 하고픈 말 있죠. 그대에게만. 전해주고 싶던 말. 하지만. 나와 결혼해줘요. 유 돈 헤브 투 프라이. 노을. 청혼. 뭐라고요? 노을. 청혼. 친구 모시고 와야죠. 친구 모시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해줘. 오랜 시간. 여자가 돈이 많나 봐. 돈보고 결혼하네. 여자가 돈이 많나 봐.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우울성데이. 자, 주례. 주례 선생님. 주례 선생님. 그대와 나는. 우리 하객으로 앉아. 그 말을 다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구원각 구원.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휴대전화. 이제야. 우웅. 왜 안 걸러. 형아. 왜 안 걸러. 행복만 줄게요.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두 분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이 많이 낳고 꼭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로써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승씨 이쪽이면 날의 건데 어디서 뭘 하길래 얼마나 바쁘길래 혹시 너 일부러 안 봤니 난 줄 알면서 벌써 날 잊은 거니 마음을 접은 거니 날 두고 네가 설마 설마 자꾸 눈물 나 정이 뭔지 사랑보다 무서워 지우기 힘들어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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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치 다비치의 4885 정확히 기회가 있나 나한테도 파리파리 재밌는 거 없어 형 8282 다비치 파리파리 대 8282 까먹는 수 없어 8282 맞는 거 같은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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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나래! 나래!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날 기다려 뭐라고? 렛츠고! 사랑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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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한 느낌이야 수업한 수업한 느낌이야 내 불린 친구 내 불린 친구 허! 원호 웅! 야! 야! 슈우파 느낌이야 성공입니다! 실권 실권도장 만져 실권도장은 없어야 돼 실권도 와이프랑 와갖고 갈비통 없나? 드릴게요 여기서 좀 해 시가시럴 타고 와 투자면 우리 안해도 돼 진거 같아 진짜 빨리 첫번째 가나기 플레이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득 어느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t love you Even do I do 밀어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는 아이러니 So I and V So I and V So I and V 정답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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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요 써니 빨랐어요 써니 빨랐습니다 수리 I and V 정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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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몸 어 어 어 어 와우 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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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나 프로 다 프로 프로야 시작 시작 와! 맛있겠다 오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오는구나 답바속촉이에요 아직 지금 빨리 드셔야 돼요 다음 가나기 플레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정답! 스톱! 정답! 스톱! 스톱! KCM 강창무! 강창무! 김태우의 사랑비 사람이 갔어 갈 사람이 갔어 그래 그래 맞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와 이거를 잘 맞췄어 김태우의 사랑비 정답입니다 야 기분 좋네! 콘텐츠가 많아요 기대된다 도키만 올려주세요 도키만 올려주세요 도키요? 도키 올려주세요 사랑했었던 어떤 이가 떠나간적 있겠죠 모든게 내... 생각이 든적 있겠죠 생각이 든적 있겠죠 생각이 든적 있겠죠 난 비를 써 잡지 못하죠 전체적으로 볼륨 올려주세요 덧씨로 올렸는데 더 편해졌어 오 오 오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오 그저 하늘 바라보며 우리 취조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손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다 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을 닿으면 내 사랑이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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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바라던 내가 너를 기다려 컴온! 너무 편하네 잘해 잘해 다음 문제 러브 그게 흔하니 그게 흔하니 러브 사랑이 흔하니 러브 쉽게 다친지 얼어 써니 알아요 가라타 가라타오 러브 세상에 너만 러브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스스로 매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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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갖춰서 쌓인 네 깊숙이 알겠어 안 해요 알려드립니다 민호 레인보우의 에이 와, 추억의 노래. 아, 레인보우구나. 정답입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볼륨 봉, 볼륨 봉. 렛츠 고. 멋있어, 멋있어. 잘한다, 좋아해. 성공. 이렇게 몸을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이거 보세요. 섹시해, 섹시해. 자, 플러스. 자식들을 챙겨보고.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가냐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짊어지고. 놀부 앞에다 늘어놓고. 동현 스톱. 동현 스톱. 흥부가 기가 막혀. 신. 오 마이 갓. 실패. 왜 실패야? 육각수. 흥부가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흥부가 아니에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subtitles. 민어. 민어. 민어 민어. 민어 민어. 민어 민어. 만들어버 sin. 음악 끝났는데도 어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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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민호 성공 오오 민호 자 갑니다 들렸어 내가 원한 대답 너는 알고 있어 내 입술이 빛났다 사라져 어쩜 넌 이미 알았는지 모르지 어쩜 넌 이미 알았는지 모르지 내 마음은 애초부터 굳게 잠기지 않았었지 내게만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무도 나갈 수 없어 넉살 넉살 샤이니 셜록 그거다 그거다 정답입니다 음악 주세요 올려주세요 간다 도와줍니다 민호가 도와줘요 따라할게요 따라할게요 나와 나와 그렇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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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 멋있다 해이 헤이 헤이ار 나 왜 이러고 있어? 나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잡아줬어, 범수 씨? 네 왔구나 왔나요? 범수 씨를 위한 오케이, 가자 범수 씨를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들려 주세요 멋쟁이 높은 빌딩의 시대지만 아 너무하네 범수 빨랐어요. 범수! 다음 설명 확인 정답입니다. 개봉! 박두! B.S.K!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헤이! 발 발 발! 발 봐! 그치? 뭐야? 저 푸는 저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김방수! 사랑하는 누리님과 김방수!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시아플루야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경 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위시대지마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재무시지만 날 깊을 두 가지뿐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살 수만 있다면 님과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12월 31일은 부산 여러분 12월 31일은 부산이 되었습니다. 아빠 내려요 가수 다쳐 가수 다쳐 그리고 KCM이 이쪽으로 가려고 본인이 이쪽으로 가면 찢어지지 아이 방향이 잘 맞춰 자 윤범수 씨가 맞춰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안잡고 멤버들 4명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들려주세요 그대가 날 원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그냥 따라갈래 나를 데려가줘요 I'm so mad 한 해 됐다 한 해 바다 I'm so mad 실패 바다 Mad 정답입니다 아 역시 정답입니다 아 역시 안양여고 후배 도우세요 나오세요 댄서들 나오세요 댄서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무슨 또 나야 무슨 또 나야 여러분 나를 쳐다봐 그대가 있어, 내가 있어 천국을 향해 누워 삽붙고서 그대 평생에 쏟지 않게 한 명씩 싸우면서 물리친다. 그렇지, 한 명씩 싸우면서 물리친다. 그렇지, 그렇지. 한 명씩 물리쳐, 물리쳐. 두 번째 악당. 세 번째 악당. 끝파람, 끝파람. 아오! 아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성공! 성공당 세 명을 물리쳐. 대박이다, 진짜. 왜 이렇게 잘해! K쌤 이제 좀 쉬셔도 돼요? 네, 쉬셔도 됩니다. 좀 쉬려고 하는데 나랑 비슷한 놈이 끌고 가니까. 나도 끌려 봐. 나도 끌려 봐. 다음 가사 플레이! 너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축복일 거라고 감사해 강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아, 세윤! 세윤 빨랐어요! 세윤! KCM! 제목을... 3 운영이 아닌가? 동현! KCM! KCM, K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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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이프 천천히! 시작! K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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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다고? 왜? 왜? 이거 제목 모를 수가 있나? 블랙핑크 사진! 블랙핑크 사진! 정답입니다! 오케이! 먹게 됩니다! 끌어주세요! 멀리 저게! 저게! 충분히 추워져나? 끌어주세요! ㅎㅎ 아니, 아니, 그 자리에서! 아, 실어라는 거 다시는! 저기... 넌 긁어놨어요! 여기! 그만 괴롭혀!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립싱크 해! 립싱크! 고라이 립싱크! 불러주세요! 립싱크만 해! 진짜 부르면 죽는다. 이거 두퀴 올릴까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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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김동현 가운데, 김동현 가운데. 두퀴 올릴까요? 두퀴 올릴까요? 옛날에는 저런 드라마 타입도 진짜 거의 다 저런 거였는데. 맞아.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출연해. 늘 내 곁에는 당신의 그림자가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 징그러.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좋다, 좋다. 어느새 나는 눈이 따스한 숙여가 됐어. 아름다움에 흔들어가는 너를 바라보면서. 너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자, 이제 슬슬 김동현 마이콜입니다. 축복일 거라고. 감사해. 자, 이제 김동현이 부릅니다. 김동현, 쌩.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너나 소중한 너. 다가설 수 없었던 거. 하이라이트를 넣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았어. 토끼 아저씨도 성공. 이렇게 되면 문세훈 한 해 결승전. 자, 다음 가슴. 마지막 어려울 것 같아. 틀려주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세윤. 세윤. 막 쏘자. 야, 이거를. 막 쏘자. 야, 세윤 쏘자. 너무. 너 바로 하면. 김범수. 왔다, 왔다. 보고싶다. 이걸 문제로 내? 청답입니다. 청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됩니다. 감동할게, 감동하고 있긴 하네. 이견이 낳으면 안 돼. 노래 잘하세요. 노래를. 그래도 그렇지. 보고 싶다를 내버렸네, 문제로. 보고 싶다를 라이브로 듣는데. 아, 대박이다. 내가 맞췄어. 역시 또 놀토 멤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이걸 듣는다고? 와, 라이브로? 대박이다. 미친다, 미친다. 대박이다. 와, 진짜 떨려. 벌써 떨려. 와.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아, 불러. 보컬러 빨리 일어났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던 내게 무릎 꿇고 어두웠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수 씨와의 콜라보레이션 축하드립니다 봉수가 직접 부른 보고 싶다를 보다 이 시각만으로 그 날을 보냈고 그 날은 그 날을 보냈고 이렇게 부른 뒤 그 날이 그 날을 보냈고 감사합니다.